5 시작됩니다 깔급 다시 한번 서비스 아 아 아 아 아 아 짧은 서비스 출발을 했습니다 줄 알았는데 받고 들어갔습니다 네트에 걸린 참이 까다롭게 상대에게 다가가고 있는 김지민 선수의 공인데요 황진아 마무리였습니다 한 점을 앞서 있는 황진아의 서비스 김서비스 서비스 포인트 김서비 3구 이 경기는 동점이 됐습니다 황진아의 서비스 김지민 네 맞습니다 황진아 적응이 잘 되있어요 맞습니다 자 틀을 김지민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따라가는 황진아 그 다음 볼에 대한 구질이 변화가 많아요 여기에 황진아 선수는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서비스 김지민 서비스 포인트 이렇게 했습니다 짧게 넘겼고 어려운 자세 그리고 공진아 공진아 버핸드 탑스피 질러너킹 공진아 평소에 거기 구멍이 중 공진아 공진아 김지민 파일 뭐 공진아 황진아의 서비스 김지민 일단은 어 블록해도 됩니다 예 김지민 황진아 예 다시 김지민 어우 이걸 또 서비스 황진아 김지민 찬스를 그 다음별로 넘겨도 됩니다 예 예 대각선 서비스 김지민 리시브 포인트 이거든요 어 김지민 선수가 조금 더 준비하면서 버텨줘야 돼요 예 많이 떠 아 황진아의 서비스 김지민의 포인트 자 김지민 공격을 퍼붓는 어우 경기를 끌고 가고 있는 황진아 아 아 김지민의 리시 7대 4의 스코어 앞서 있는 황진아의 서비스 황진아 김지민 아 아 아 아 김지민 아 아 아 종이 성재 아 아 아 아 아 아 팝 아 아 아 한소민 매치 포인트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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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